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조국의 딸 조민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현재 조민은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위계 공문서 집회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오늘 조민의 재판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얘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말을 바꿀 것인가 그의 태도를 주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실상 정치 출마 선언을 한 조국의 앞길을 막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먼저 조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김어준의 방송이라든가 좌파진영 스피커들의 입을 빌려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조민은 일명 조국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김어준 방송에 지속적으로 출연을 하면서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다가 자신의 어머니가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유죄 판결을 받자 그 후에는 또다시 김어준을 찾아가서 표창장하고 상관없이 자신은 떳떳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 없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는데요. 아무튼 조민 같은 경우에는 조국과 똑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론전이나 하고 궤변만 늘어놓다가 결국은 기소가 되었고 오늘 입시비리 혐의 관련해 가지고 첫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조민이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민 같은 경우에는 좌파 진영에서 완전히 연예인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책까지 편해 가지고 자신은 결백하다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한 입장을 본인들 진영이 아니라 법원 앞에서 그리고 법정에서도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이고 현재 검찰은 조민이 영문도 모른 채 부모님의 말만 따른 것이 아니라 위조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등 입시비리 혐의 관련해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조국과 공범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민 역시도 얼마 전에 첫 재판을 앞두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이런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민이 그동안 자신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부정을 하고 물타기를 했었는데 법정에서도 과연 그런 행동을 되풀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한편 법정에서는 오늘 조민의 재판 여부에 따라 가지고 조국의 정치적인 앞길에 크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조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이런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조민 측에서 특별하게 입시비리 혐의 관련해 가지고 반박을 한다라든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무언가를 내놓지 않으면 조민의 재판은 사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1월 정도면 충분히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김명수 사법부 체제도 끝났고 요새 재판부의 분위기도 재판 지원에 대해서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재판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민이 이번 재판에서 입시비리 혐의 관련해 가지고 인정을 하고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에는 조국의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중론이며 실제로 조국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재판을 질질 끌었지만 내년 2월 정도에 항소심 선고를 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검찰이 조민과 공범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민이 1심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을 하고 유죄를 받을 경우에는 당연히 조국의 재판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공범이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유죄를 받으면 조국 역시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현재 조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1심 때도 자신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가지고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고 당시에 검찰 측에서 조국이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조민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입장까지 이야기했지만 조국은 당시에 이를 외면함으로써 조민이 재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조국 같은 경우에는 딸내미를 재판을 받게 만들면서까지도 자신의 혐의를 물타기를 했었던 상황인데 만일 조민이 재판에서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유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딸내미도 잡아버린 것이고 자신의 정치적인 앞길을 스스로 막았다라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번에 조민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조국의 정치적 앞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과연 조민이 법정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조국의 정치적인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조민뿐만이 아니라 이재명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조국은 북콘서트를 통해서 학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면서 이제는 다른 길을 선택을 할 것이고 돌멩이라도 하나 들어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보탬이 되겠다 이딴 식의 발언을 하며 사실상 정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국 같은 경우에는 비례정당을 통해서 호남 지역 쪽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가 준연동형 비례제 말고 병립형으로 회개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이 아니 이재명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조국의 정치적인 앞길이 완전히 막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말에 따르면 이재명이 자신의 공약을 뒤집으면서까지도 병립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조국의 입지를 의식하고 있는 측면도 적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현행 준연동형으로 내년 총선을 유지할 경우에는 문재인이 밀어주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대권주자라고 볼 수 있는 조국이 신당을 창당을 해서 무난하게 국회의원이 되면 오히려 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측에서 경계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또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조국이 차기 총선에 뛰어드는 것은 그가 국민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민주당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명분도 확실히 있는 상황이라 조국의 정치 참여 자체를 이재명이 중간에서 끊어버릴 수 있다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국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친명이고 비명이고 모두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재명과 각을 세우고 있는 비명계 의원들조차도 조국의 정치 출마는 민주당에게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고 차기 총선에서 조국의 강이 아니라 조국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다면서 조국의 총선 출마는 옳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조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만일에 이재명이 병리평으로 회귀할 경우에는 조국의 정치 참여는 한낱 개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무튼 조국의 정치적인 앞길은 자신의 딸이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하고 어떤 선거가 나오냐에 따라가지고 많이 좌지우지 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현재 민주당에서 조국의 정치 참여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정치인 조국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 점점 미지수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재판이 2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법정 구속에 대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 조국은 정치권에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재판과 빵에 갈 때를 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전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